해피해 라스 따라라 저희 여행 갑니다 우리 어딜 가지? 아틀란타 라스베가스로 에서 아틀란타로 갔다가 그 다음에 파나마 비치 시디까지 파나마 시디 비치까지 아 거기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치 말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유하는 걸 처음 타봐요 우리 버킷리스트 중에 경유하는 거 어? 카메라 흔들려 경유하는 거 타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보는데 저희가 잘 해낼지 과연 물론 잘 해내겠지만 그래도 처음이라서 설레고 그리고 처음 오기 전에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공항에 오니까 여러분 아시죠? 공항 냄새 좀 설레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여행 같이 가보실까요? 따리리 네 그러면 버뱅크 헐리우드 에어포트에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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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라라라 여기 있습니다 뭐가 찍지 말고 남았죠? 비디오 촬영하는 보타임은 앉아서 뭐하십니까? 대체 음 음 음 음 음 음 там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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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